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우리 2021년 군군무원 수사직 형사원법 기출문제 구급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무원 수사직 형수법 같은 경우는 일반 기본소나 문제집에 기출문제가 수록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군무원 수사직 준비하신 분들이 출제 유형이나 난이도에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일단 그 형태는 문제 유형은 출제 유형이나 또 출제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직 형수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직보다 박스형 문제가 거의 별로 안보입니다. 한 문제 정도만 25분 중에 한 문제만 박스형 문제고요. 다 서술형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이 정도 난이도라면 군무원 수사직 공부하신분들은 형수법 90점 이상 고속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즉 난이도가 쉽다. 국가직 형수법보다는 검찰 교정 보호직 형수법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90점 이상 받아야지 합격하는데 시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관할 문제잖아요. 1번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 사건은 대부분이 관할한다. 비약적 상고가 뭐라 했더라. 기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에서 항소를 제기하는 게 원칙이죠. 항소신법원이 심판하잖아.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건너뛰고 바로 대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바로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 이걸 비약상고라고 했죠. 건너뛰는 데서 비약상고라고 했습니다. 비약상고를 제기하며 대법원이 관할하겠죠. 대법원이 관할입니다. 맞고요. 2번 형수법 제6조는 토지관을 달리한 수계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는 공통된 집권상법원은 검사선 피고인의 신청이어야 결정으로 한계본화의금 병합신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토지관과 사물관을 달리한 법원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죠. 이게 틀렸잖아요. A사건하고 B사건이 관련 사건인데 이게 A사건은 합의부 B사건은 단독판사의 개척중이라면 병합심리는 어떻게 하죠? 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가 결정해서 병합신지를 할 수 있죠. 상급법원에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합의부가 결정해서 병합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 B가 관련 사건인데 사물관할은 같아요. 합의부, 합의부 또는 단독, 단독 이렇게 둘 다 사물관할이 같은 경우 같은데 토지관을만 다르다. 그런데 이게 서울이고 이건 창원이다. 토지관을만 다를 때는 어때? 양 사건의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으로 공통상급법원에 신청해서 공통상급법원이 결정으로 하나의 법원을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으로 공통상급법원의 결정으로 병합심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사물관할은 같은데 토지관할만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다른 법원이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이다? 틀렸죠. 토지관할은 다르지만 사물관할은 같아야 돼. 사물관할은 같은데 토지관할만 달리하는 법원을 의미하겠습니다. 3번에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고유사건 계속 중 관련 사건이 병합 관련 사건과는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심리적 걸 전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에 관련 사건이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 되지 않고 심리가 종료되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과 관할은 소멸을 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된다는 판례. 그 다음에 4번도 우리 공부했죠. 토지관할의 표준으로서 현재지라는 것은 바로 공소재기 당시에 현장장소로서 척법안 강제한 현재지도 포함되죠. 위법안 강제한 현재지는 포함이 안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공판준비 절차 1번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공판준비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법원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사실 또는 조형법조 추가 초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공판준비 절차에서도 바로 공사실 조형법조 추가 초래 변경이 뭐죠? 공소장 변경이잖아. 공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번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 공판기일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법규정상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는 빠집니다. 피고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고인 출석이 필요해가지고 법원이 소환하면 그때는 출석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소환이 없는 한 피고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이고요. 4번 공판준비기는 공개한다. 공판기일은 물론 공판준비기일도 공개하죠. 자 3번 문제 3번 문제 여러분 딱 보시면 읽어보지 않더라도 모용이란 말이 나오죠. 모용 성명 생명을 인적생활 모용했다. 네 번째 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을이 갑이 성명을 모용했으니까 을이 모용자고 갑이 모용당한 피의 모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검사의 공소장에는 피의 모용자인 을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을 했고 약식명을 송달받은 피의 모용자 갑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네요. 자 1번 갑이 피의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갑이 실적 피곤이다. 갑은 누구야? 피의 모용자죠. 모용자가 피의 모용자잖아. 모용자가 실적 피고인이고 피의 모용자는 실적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다만 피의 모용자가 정식판을 청구해서 공판장에 출소하겠다면 그때는 형식적 피고니다. 이렇게 불렀죠. 2번 갑에게 사실상 소음교수증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 질을 갖게 된 경우에는 법으로서는 공소의 판결함으로써 피의 모용자의 불안정 질을 명확히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건 맞네요. 정답이고 3번 의뢰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도 의뢰 이미 자신에 대해서 수사까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의뢰의 약식명을 다시 송달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죠. 애초에 약식명령장이 우리 성명을 모아온 바람에 피의 모용자한테 송달됐으니까 다시 모용자인 의뢰한테 약식명령장을 송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검사는 갑에서 의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 갑에서 의로 고치는 것은 공장 변경이 아니고 뭐다 공소장 정정이라 해서 공장 변경 제도와 구별했죠. 공장 변경이 아니라 공장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송 문제 1번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한 경우 피로적 보속의 제외 사회에 해당한다. 그렇죠. 피로적 보속의 제외 사회 중에 한 개입니다. 누범 상습범의 경우 2번 법원이 보속기약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보통 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항구는 가능합니다. 즉시 항구 안되고 3번 보속 보증금 몰수는 반드시 보속기수와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 옛날에 이게 맞는데 현재 판례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다.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판례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지 보속의 관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규정이 적정하다면 그 철사 가자마를 들어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였죠. 검사의 의견 정치 절차는 보속의 관결정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빼먹어도 상관없다. 5번 문제 진술 거부권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그렇죠.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조짐한 것은 진술 거부권을 고집안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의견이 피의자 신문함에 의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이 의미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번 피고인은 범죄살이 다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의 보장 내 방안권에서의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이고 맹북한 증가가 있음에도 진실발견을 적극히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동에 기도할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정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는 경우였죠. 원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정적 양형 조건으로 불리하게 참작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방안권에서의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이고 맹북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발견을 숨기고 법원을 오도하는 시동에 기도할 때만큼은 가정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3번 재판장은 인정심문을 하기 전에 피곤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의실문에 대해서 진술을 고발할 수 있고 입대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 즉 진술 거권을 재판장은 인정심문 전에 피곤에게 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재심 1번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재심 대상 판결인 원판계 소액이 상실된다. 유죄 판결 확정된 유죄 판결이 있죠. 이게 재심 대상 판결이죠. 또는 원판결 이게 재심 선거입니다. 그럼 법원이 어떻게 하죠? 재심 사회에 해당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죠. 재심 개시 결정의 경우는 재심이 공판하고 재심 판결이 선거됩니다. 재심 대상 판결 그냥 재심 판결이죠.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한데 이게 불복할 만큼 해서 확정돼 버리면 자 이 경우에 이제 애초에 이 판결이 있잖아요. 이 판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되면 이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재심 개시 결정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재심 공판을 통해 재심 판결이 났을 때 그리고 이게 확정됐을 때 이게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죠. 이게 없어지는 것이지 재심 개시 결정만으로 저게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대상 판결인 원판 효력이 상실됩니다. 틀렸죠. 재심 판결이 확정돼야지 재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 원판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이번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사실을 추가한 내용으로 공장병을 한 것은 확정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부했던 거죠.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상황의 경우에 재심 청구 절차는 바로 재심 개시 후 재심 청구 후 결정 전에 사망했다. 이때 상관한 거잖아요. 이때 이때 상관하면 어떻게 한다? 바로 재심은 그것으로 당연히 절차가 종료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이때 사망했을 때 어때? 절차가 속행되는데 이때 상황에서는 절차가 당연히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거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이 아니라 바로 이건 없어지니까 이 판결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시작되겠습니다. 7번 소정행위 일반 판결이 위원 위법 사유로 당연 무효인 경우 판결이 선거되는데 이게 위원 위법으로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선고가 일단 됐으니까 일단 선고는 됐으니까 형식적인 확정력은 인정된다. 라고 합니다. 당연 무효인 형식적인 확정력은 인정될 수 없다? 형식적 확정력은 인정돼요.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연 무효인 판결을 없애려면 존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죄심을 청구하면 돼. 죄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게 유죄 판결이 당연 무효라서 무죄라면 이걸 없앨 없앨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죄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죄심 대상이 되고 죄심 청구는 척법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됩니다. 이때도 형식적인 확정력이 인정돼요. 죄심 대상이 될 수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심은 척법하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소송 행위로서 요구된 본질적 개념 조서가 결여돼서 본질적 조서가 결여됐네요. 그럼 소송의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성립했지만 무효인 경우가 다르다. 그래서 아예 불성립한 경우는 하자치유 하자치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후에 당의 행위가 척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즉 성립한 경우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때부터 소송의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맞고요. 유아의 증언능력 요구는 증언능력은 어때요? 고차원적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아 세 살 좀 넘게 넘은 유아도 판례는 증언능력을 인정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분은 당직 공술자의 연령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지적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물론이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진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서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영어도 고려해서 판단한다. 맞는 설명이고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적 절차행정적 소송의 차고로 인해 행해진 경우 항소포기였는데 차고로 했다라고 합니다. 착각의가 항소포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차고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단을 요구한다. 착각 착오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착오한 경우는 그 항소포기가 무효인데 그런데 그 차고가 지가 포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유로 착오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항소포기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착각을 해서 항소포기를 했다면 그때는 그 항소포기는 무효가 되고 항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차 행성이가 착오로 착오를 이유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번이 8번 공수처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수처 문제 그래서 군수사직이라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나왔는데 바로 1번 선지가 군수사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고위공자 범죄수사체 할 때 고위공자의 범위로서 당연히 장성급 장교도 포함됩니다. 고위공자의 범위가 포함되는 건데 그런데 이 장교는 포함되지만 현역을 맨한 후 전역을 하게 되면 고위공자의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겠죠. 일반 고위공자도 퇴직했다 하더라도 공수처로 있을 때 범한 직무상 범죄에서 처벌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장성급 장교도 현역을 맨한 후에도 고위공자의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범한 범죄는 당연히 현역을 맨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현역을 맨한 이후에도 고위공자에 포함된다. 수사처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본법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수사처 수사관은 고위공자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수사처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에 있는 검사를 두는 수사처 수사관들 수사관들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겠죠. 4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과정에서 고위공자 범죄 등을 인지하실 때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맞고요. 정답은 1번 9번 문제 수사 기억이 검사는 사법경찰과 동일한 범죄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의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죠. 동일한 범죄을 수사했을 때는 수사하게 된 때 경찰한테 사건을 송치할 걸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송치를 요구하면 사법경찰은 송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동일한 범죄사회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먼저 범죄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송치를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한 필요한 경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한 필요한 경우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검사는 경찰 공무원이 범한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한계가 바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문제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문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고요. 미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분하기 전에 수사관에서 범용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재한 수사권 남념이 있을 때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만약에 인권침해를 당했다 그러면 검사한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사법경찰관은 수사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돼요. 보니까 다 맞네요. 10번 국선변호인 제도 피곤에게 국선변호인 조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곤이 국선변호인 실질적 조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형소법 33조 1항 1호 소정의 피곤이 구속된다를 하면 당의 사건에서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구속 피곤에 대해서 판결을 선거한 다음에 법정구속을 한 경우 구속되기 전까지 구속되기 전까지는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X고요. 3번 피의자 수인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냐 할 때는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순위 피의자를 위해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죠. 이해가 상반된 경우는 한 사람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는 안 되고 각각 따로따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3번 구속영장 실짐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서 판사 직권으로 국선변호를 선정하잖아요. 이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영장증과 기각되어서 효력이 소멸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1층까지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11번 체포제도 검사촌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냐 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는 다시 체포하지 못하죠. 맞고 사법경찰관은 행보로 체포된 체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검사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 형속법에서는 긴급체포했다가 사법경찰을 긴급체포했다가 영장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을 때는 어때요? 즉시검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검사의 경우는 30일 내에 법원의 서면으로 통제한다고 되어 있었죠. 여기 보니까 긴급체포가 아니라 행보로 체포한 경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속법에는 이런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준칙에 보면 수사준칙에 보면 이때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즉시 보고해야 하는 거나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나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서 형속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다라고 본다면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볼 수 있겠는데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상대로 문제를 풀면 2번이 정답이 되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출처 같아요. 준칙상 형속법에 한정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준칙에 보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나 보고한 거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것까지 통보하고 보고하고 이걸 차이로 해서 출제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 출제로 보입니다. 3번에 검소한 사법경찰관 긴급체포 규정에서 피해자를 체포한 경우는 이때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되죠. 맞고 사법경찰관의 행범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체포한 사람 그 사람의 성명 주고 체포서를 무례하고 필요한 때는 체포대 경찰관의 동행함을 요구할 수도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상대로 풀면 2번인데 2번도 조금 문제가 있는 선지로 보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전장부의 압수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전장부에 대한 압수소형 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사회인 혐의사회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입하거나 휴대한 저장배치에 해당 파일을 복사한 방식으로 유지한다. 원칙 방법 맞죠. 이번 저장배치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회과 관련 정장부를 문서로 출력한 파일을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소형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주사기관에서 이렇게 전장부 자체를 압수해서 주사기관에서 이렇게 복제참색 출력할 때도 압수이 안 절차하니까 마찬가지로 피의자 변호의 참여기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3번에 주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배치 또는 복제권에서 혐의사회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자장된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환된 위협한 압수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출력해야 되겠죠. 3번 압수된 정보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물건을 진술정보로 사용할 때 진술정보로 쓰니까 어때요. 이 진술이 직접 법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저장배치에서 장된 부분이 법정에 전달되는 거니까 전문증거로써 전문법칙이 적용되겠죠.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정답은 4번 13번 증거보존문제입니다. 증거보존은 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인정되죠. 진입청구사건은 1회 공판기일 전이 아니기 때 청구를 할 수 없고 3번 검사는 피로공공에 있는 갑과 을중 갑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미리 증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판사에게 을을 증인으로 심화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공범이나 공동평에 대한 피의자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청구가 아니라 증인신문청구는 가능하잖아요. 판사가 형법법 184조에 의한 증거보존 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거보존의 작성 조서는 315조가 아니고 또 반대로 이거는 311조입니다. 우리 구속적부신문조서나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315조였죠. 그런데 증거보존의 작성된 조서 같은 경우는 311조 보험법관이 조서로써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311조가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15조 X입니다. 14번 진술 또는 자백 피고인이 공판길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진술 내용 등 재반사항을 참석하여 자유로운 심정으로 진술이 위로된 것이 여부를 판단했다. 진술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판단하죠.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그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되죠. 그렇다면 법정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 3번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관에서 작성된 것이라도 그것이 진술 조서의 행실을 취했다면 피의자의 신문조사와 달리 보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면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니까 피의자의 신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되지 달리 볼 수 없습니다. 4번 법원은 간이 공판으로 심판한 것이 현재 부당한 운영을 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 맞죠? 15번 미수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긴급체포 시에 압수한 물건에 관여 사고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즉시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가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증거 동의했다면 증거가 있다. X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가위 음전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은 피의가 처의 동의를 받아서 간호사에게는 체를 하도록 했다. 이 경우 조절을 받을 것은 간호사가 이미 제출했다. 보관 중인 혈액을 간호사가 이미 제출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경찰에게 요구를 받아서 비로소 간호사가 체열했죠. 이때는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증거는 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X고요. 이때 영장을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영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무인장비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의 단속 과정에서 상당 방법으로 차량 번호 등이 찰령된 사진은 위법하게 수된 증거로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는데 바로 속도 위반 촬영하는 것 이건 우리 앞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해도 증거를 쓸 수 있는 경우 어떤 게 없더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로서 증거 보존이 보존이 필요성이 있고 상당한 방법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된다면 영장 없이 촬영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게 팔립니다. 그러면 제한속도 위반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도로교통 위반이 범행 중인 거나 범행 직후죠. 또 지금 당장 촬영 안 하면 증거가 없어요. 증거에 필요성이 있고 또 도로에 설치는 무인카메라로 찍는 것 자체가 상당한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라서 증거가 있다는 게 팔립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어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요건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다. X죠.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가 없습니다. 16번 공소장 변경 법원은 검사의 공정변경 신청을 허가한 후에도 그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법원 스스로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 결정을 했을 때 당사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죠. 허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서 당사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왜? 판결 전 소송 조사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법원 스스로 취소는 가능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공정변경에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는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심급 관할은 고등본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고등본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맞고.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됐다가 그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심판 대상은 뭐예요? 친고죄가 비친고죄잖아요. 그렇죠? 현재 심판 대상은. 따라서 고소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공소죄이면 치유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고소가 취소됐는데 친고죄로 공소했죠. 그건 하자가 있는데. 다음 그 후에 비친고죄로 공장이 변경됐다면 애초에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판 대상의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아니에요. 비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됐는데 비친고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이 기소는 문제없잖아. 비친고죄로 고소 취소돼서 상관없죠. 그런데 그 후에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럼 현재 심판 대상은 친고죄잖아. 따라서 이때는 고소 취소됐던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하자치유가 안 되고 결국 법원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으니까 공소기와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죠. 4번 적법에게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를 다했습니다. 변론도 끝내고 판결선고 언제 하겠다라고 알려줬는데 이때 비로소 검사의 공장변경을 할지라도 그것이 변론 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일 경우 법원은 공판심리를 재개서 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변론 종결 전에 검사가 신청했다면 동일성 인정되는 한 법원은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변론 다 끝나고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검사가 봉장변경을 했다면 신청을 했다면 이때는 법원이 변론을 제개할 필요도 없고 공판심리를 제개할 필요 없고 변경 허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17번 간이공판 절차 간이공판 절차 간이공판 절차 결정요건인 공사실의 자백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죄를 차는 진술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죄를 스스로 인정한 진술일 필요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하면 되지. 인정된 사실이 어떤 죄에 해당된다고 자기 유죄를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되지. 유죄를 차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X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검사가 심문할 때 공사실 모두 자유가 다름없다 진술을 했으나 변호인이 심문할 때는 또 공사를 부인했다면 이때는 공사를 인정한 자별로 보지 않고 간이공판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3번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여전히 조정되고요. 자백보강법칙이 조정되지 않은 절차 두 개밖에 없었죠. 즉결심판 절차하고 소년보호사건 절차.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증인신문 방식이나 증거조사 시기 방식, 증인신문 시 피곤의 퇴정 등에 관한 형법규정이 조정되지 않냐 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증거사하니까 엄격한 증거 방식을 취하지 않죠. 법원이 상당한 인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 18번 갑은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도움이 있었던 윗집 거주자 X를 칼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의 집에서 피가 묻은 식도는 발견되었으나 피해자 X의 사체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1번 갑의 살인죄는 간접 증거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의해한다.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반드니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판례는 어때요?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만 간접 증거들은 여러 개의 간접 증거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규명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만약 갑에게 살인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는 본 공장병의 없이 폭행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배웠는데 공장병의 할 때 배웠죠? 조심해야 될 판례. 살인죄로 검사에 기소되는데 법원이 폭행치사죄로 인정할 때는 이때는 어때요? 마치 축소사 인정처럼 보여서 공장병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공장이 필요한 경우로 봤죠. 그래서 공수장병이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갑의 공판을 담당하던 합의부 구성원 중 판사명이 경질되었다. 판사가 경질되실 때는 뭐한다? 공판 절사를 갱신해야 된다고 그랬죠. 4번 1심 법원이 갑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참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관한 이의가 있어서 국민참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참여판 절사 법원이 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는 한골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배제결정하고 과태료 부과결정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다른 결정은 전부 다 한골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 경우도 한골을 제기할 수 없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9번 전문증거 탄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정사일 관계에서 정해지며 원 진술의 내용인 사실 원 진술이 내용이 되는 그 사실이 증명이 필요한 요정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원 진술을 듣고 전달하는 것은 전문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원 진술을 이루는 내용이 아니라 원 진술이 있었다는 것 즉 존재 자체가 요정사실일 때는 원 진술을 직접 들은 사람이 법정에 증명하니까 원 진술 자체가 요정사실이니까 이제는 전문증거가 안된다.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래서 원 진술이 존재 자체가 요정사실이라는 경우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구속적 보시면 또 나왔네요. 315조죠. 315조 3호에서 당연히 증명된다. 311조가 아니라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312조 내지 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도 갖춰야 예외적으로 증명이 인정된다. 이건 뭐예요? 바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잖아.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따라서 전문 진술이 316조. 조서에 관한 312조에서 312조의 314조 요건. 같이 갖춰야 되죠. 그런데 앞에 재자가 붙으면 안된다고 그래요. 재자가 붙으면 피고인 증거동의하는 방법 말고는 증거를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4번에 수사보고서의 형식이 수사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안에 검증의 결과 기재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유사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8례인데 8례는 이 수사보고서라는 것은 대배적으로 이걸 제출하거나 증거로 쓰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내부적으로만 그 수사를 상관한테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서류로서 대배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부적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배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검증 조서로 볼 수 없다고 해요. 내부적 보고 문서로서 검증 조서로 볼 수 없다. 여기 보니까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검증 조서로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19번도 살짝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20번 증거동의 문제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의견에 대해서 증거로 하면 동의한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건데 바로 포괄적 증거동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길에서 증거로 하면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주죠. 피고인은 출석해야 증거 부동의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피고인이 출석 안 한 날에 변호인이 출석해가지고 증거동의를 했다면 변호인 증거동의는 피고인이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동의로서 효력이 없겠죠. 맞고요.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경찰이 검증 조서 가운데 범행 부분만을 분해하고 현장 상황 부분에서 모두 증거로 하면 동의한 경우 위 검증 조서 중 범행 상황 부분만 즉 일부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가분적이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그 일부만을 증거로 증거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증거동의 정료 후에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취소통 철회할 경우 취소통 철회 이전에 최대한 증거는 상실된다. 이게 틀렸죠. 쉬운 건데 증거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증거동의 완료 종료 전까지 있어야 되죠. 증거동의 완료된 다음에 철회했다면 철회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전 증거동의에 따른 증거 능력은 그대로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소멸하지 않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국민차원회판 피고인이 국민차원회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에 배결정 있는 경우는 국민차원회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차원회판을 신청했음에 불구하고 법원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 공판을 진행하면서 위협하고 이것이 위협한 공판에서 이루어진 소송이 전부 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국민차원회판이 진행된 도중에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변경으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변경이란 말은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공장 변경으로 인해서 당의 사건이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국민차원회판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공장 변경 때문에 대상 범죄가 아니게 됐다. 이때 우리 법의 태도는 원칙은 어때 국민차원회판으로 계속 진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보니까 통상 공판의 재판을 진행한다 틀렸습니다. 이때도 기존 진행되고 있던 국민차원회판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4번 공판의 재판을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에 있을 때는 공판을 갱신해야 한다. 그렇죠? 갱신 사회 중에 한 개잖아요. 22번 약식 절차 정식재판 청구는 일부 상사와 같이 공소 불가 원칙에 반하지 않았나 약식 명령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다? 일부 상소처럼 마찬가지로 약식에 대한 정의판 청구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2번 약식 명령에 대하여 정의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의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약식 명령의 효력을 잃게 되죠? 다른 재심을 청구할 때는 효력이 상실한 약식 명령이 아니라 확정된 정의재판의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되겠죠? 3번 정의판 청구서에 청구된 김영란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 청구가 법령상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써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서류에는 작성자의 김영란이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김영란이 없으니까 방식상 위반으로써 청구를 기각을 청구기각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고요. 정의판 청구는 정의판의 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정의판 청구 취하는 언제까지? 1회 공판기일이 아니라 정의판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체판의 설문으로 적절히 취하는 것 무죄, 면소, 형면죄, 형의 선고위에, 형의 집행위에 공소기각,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 선고도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사유죠.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는다. 구속영장의 실호 사유들. 다음에는 유죄 판결로 자유형, 형이나 사유형의 경우는 판결 선고식이 아니라 확정이 됐을 때 구속영장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1번의 경우는 1번 같은 판결은 확정이라 선고만 되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2번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리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가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기소를 할 수 있죠. 최선의 가나함을 명하는 경우에 형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고요. 집행도 바로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죠. 4번에 형의 시호가 완성된 경우 공소, 면소 판결을 한다. 형의 시호하고 공소시호는 별개의 제도잖아요. 공소시호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될 기간이고 이게 완성됐을 때는 법원은 면소 판결이 맞죠. 형의 시호는 뭐예요. 형의 시호는 검사가 공소 제기했어요. 공소하고 법원이 형 선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었죠. 확정되면 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확정됐는데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집행 안 하면 집행을 안 하면 집행이 면제되는 것,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가 뭐다? 형의 시호 제도예요. 이게 시호 기간이고 따라서 형의 시호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이 아니라 바로 형 집행이 면제된다. 형 집행이 면제가 된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형의 시호가 아니라 공소 시호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이 되겠습니다. 24번 갑을 공모하여 함께 공연히 애를 모이겠다. 모욕죄 나오면 칭고죄다라고 염두 드셔야 되겠죠. 1번에 A가 갑을 고소한 경우에 피해자 A가 공범 중 갑만 고소했네요. 그런데 경찰관은 갑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잖아.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만 가능한데 모욕죄를 이유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계에 차가 있어야 안 되겠죠. 모욕죄는 긴급체포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체포 못합니다. 1번 틀렸네요. 바로 2번 A가 아무도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경찰은 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칭고죄에서 고소가 있기 전에도 일단 수사는 가능하잖아요. 고소는 수사 조건이 아니라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수사는 개시할 수 있다. 3번 A가 을만을 고소한 경우에도 갑을 기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공범죄 1만 고소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공범죄는 갑한테도 미치고 갑한테도 고소가 있는 거니까 검사는 그중에 공범죄 한 사람만 소송 조건을 들어 갖췄으니까 그중에 한 사람만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4번 A는 갑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의뢰에 대하여 1심 판결 선고진을 하더라도 의뢰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8년인데 칭고죄에서 공범죄 1인에 대해서만 1심 판결 선고되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인 나머지 공범죄에 대해서도 고소서를 못해야지 둘 다 같이 움직이겠죠. 둘 다 고소효력이 생기거나 고소죄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공범죄 1사람은 고소죄 할 수 있고 1사람은 못한다 해버리면 분리되어 보니까 안되고 불가본이니까 불가본죄가 되려면 일단 1사람이 1심 판결 선고돼 고소죄 못한다면 나머지 공범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취소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25번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재판장은 피고인이 신청해야여 공판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맞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해 필요한 증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맞네요. 법원은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산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보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네. 공무소 조회했는데 피고인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요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4번에 법원의 군에 있는 법원 안에 있는 피고인 같은 경우 소환장을 보낼 필요 없겠죠. 그냥 공판기를 알려주면 지금 오늘 법정에 있으니까 법정 군에 있으니까 바로 소환장을 집에까지 보낼 필요 없이 바로 알려주면 마치 소환장 송달한 것처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군무원 수사직 형수분 문제 풀어봤는데 한 두세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는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이 가능하려면 세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양보해도 네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틀리면 어때요? 몇 점이죠? 이게 수물 파손 문제니까 한 문제당 4점이니까 84점인가요? 네 문제 틀리면 그래서 좀 양보해도 84점 이상은 받아야지 합격이 가능한 점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군무원 군수사직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렬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국무원 수사직 형속법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